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러블럭스 한국모드입니다 오도록 하죠 내가 저번... 어우 야 저거 침킬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야 침킬 아니야? 침킬 맞는거야? 야 아무사람 얘 아무사람이나 침킬 할 것 같거든 야 그냥 죽여! 죽여버려! 나 죽이러 오는건가? 아 나 안해? 근데 얘 왜 못잡아? 맞네? 일마? 응 아 이거 아니네? 아 똑같이 생겼어 오케이 끝 예 깔끔하게 없애줬구요 장... 나 어차피 못 이겨서 장 나 침? 아 장난쳤다고? 아...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할만... 아 한... 할만은만 좀 하지 않는다... 숲은 못 이겨... 근데 숲 이거 원래 없었던거 아닌가? 원래 있었나? 모르겠네요... 근데 머더가 저 퍼블을 하면은 망해... 그때는 진짜 힘들지... 근데 퍼블은 괜찮아 근데? 캠핑이나 그런거 있을 때... 총소리가 벌써... 어 요쪽 위기다... 사퍼블... 이런 게임에는 또 사퍼블이 중요해... 아 머덕 가 걸 연... 와 산 아니다 근데 사람이 안 죽는데... 총소리가 어디서 나거든... 근데... 모더가 안 보여... 얘 아주 신기해. 얘가 모더가? 얘 모더... 모더 아니면 총인가? 모더... 모더가 누구지? 고무고무로... 봐주고 한 번. 하... 이러면 재미가 없어 저 게임. 얘인것 같은데? 모더 잠수 아닌가? 모더 잠수 인가? 오왕. 이야! 모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디갔니야? 닌자인가? 소리 안나는가 보니깐 닌자인거 같기도. 보통이면 카스들이 들리게 마련인데 근데 이거 너무 오우 아니 가만히 있었는데 저거는 못 맞췄 예 아 총 먹어야 되는데 5,000번 근데 저거 팟캣 누르는 것도 저거 팟캣 누르는 것도 있죠잉? 요것도 그걸 사용하면은 될까? 궁금해서 해볼게요 맞는데 아 빠르게 되긴한다 그 대신 끌때는 바로 F3 눌러야 돼 아 쟤네 얘야 쟤 쟤 쟤인가? 쟤 뭐더 갈 땐 나와야 되는데 나무... 어? 왜 날 쏘려고 하는거 같지? 기본탑? 아닌거 같기도 아무사람이나 쏘네 아 아무사람이나 쏘네 보통 모더 책상상 총차비를 먼저 죽일라고 하죠 왜냐면 안전하게 하려고 이쪽 몰래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있을거 같은데 에이컨 아니면은 한 명 같단 말이지 에이컨인가? 에이컨인가? 에이컨? 할르시일 뿐 아 누가 보더길래 저런게 아니 무슨 저거 총먹을라고 에이컨 젠가 휴먼 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러면 맞네 저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다 그랬잖아 쟤 왠지 캠핑할거 같은데 그럴 줄 알았는데 얻고 얻고 이겼어 캠핑하면 죽어 근데 얘는 약간 캠핑이고 애매한 수준 그리고 그 그 아까 걔 있잖아 걔 아까 겁나 심하게 했던 애는 뭐 캠핑이 맞고 칼 주실 분 여기는 그 요게 그냥 이러느라 아까 그 로글록스 스켓인데 뭐지? 아 있네 로글록스가? 예전부터 아시던 분인가? 난 저거 없는데 아쉽네 아 요런 맵도 있었어? 나는 왜 없지? 내 머리여서 아웃핏인가? 한번 살펴봐야 돼 아닌데? 일더맨 밖에 없는데? 아 나 진짜 하아 죽었네 몰드가 지금 335개 요걸로 갖다가 뭐랄까 근데 요거는 돈을 안 써도 많은 스킨을 줘가지고 그리고 기간도 넓어서 기간이 아니 넓 때 기간이 좀 길어서 많이 해도 괜찮아 아이고 개꿀잼 아까 전에는 참교육할 때 그 쾌감 그것 때문에 그거고 이번에는 어 뭐냐 이번엔 그냥 뭐 그저 그래 왜냐면은 평범해 뭐 핵쟁이? 그런 것도 없고 배드워즈는 핵쟁이가 너무 많네 여기는 핵쟁이가 없고 그 대신 캠핑이나 그런게 많지 나는 음 둘 다 싫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다 써주세요 아니 근데 아 여기 맵 좁아서 있는데 아 여기는 여기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면 안돼 아니 이거 항공버트는 의외로 캠핑이 많아 아까 이사람머드였으니까 이사람만 아니고 확씨네 이거 어? 얘 셰리프다 얘 셰리프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성공 아 근데 여기서는 그 ESC 아덴트에도 촉이 없구나 저거 확씨라서 파란색은 채리프 빨간색은 모덕 초반부터 얘기가 뭔가 수상하다 했어 아니 근데 나는 총집을 하는건 맞는데 모덕가 안 걸려 아 아 아 여기 초반에는 이걸로 뜨네요 아 뭐더 아 여기 초반에는 아 뭐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빙으로 죽이고 구석진 곳에 죽으면 모르거든 보이있어? 저기있네 한 명? 나머지 한 명 이쪽쯤에 한 명 있을 것 같아 여기있나? 만약 저기서 대기타 총알 먹으면 난 모르겠어 끝 깔끔 저는 이렇게 한국머더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 깔끔한데요 의외로?